엄마 아빠 엄마 아빠 짱구로 잘 표현했네요 저도 엄마요 저도 엄마요 아니 나는 엄마랑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엄마가 좋습니다 엄마가 다 이해를 해줬어요 엄마가 옛날에 일탈 이런 것도 다 이해를 해줬어요 그래서 형은 아빠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허리띠로 처맞아가지고 아니 우리 아빠 진짜 옛날에 컵 던져가지고 귀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악질을 고불면서 아빠가 그러면 안되는데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귀 찢어졌어 이렇게 하면서 아빠가 엄청 웃겼던게 전남대 응급실 와가지고 야 괜찮아 임마 화낼때도 아빠는 약간 자존심을 자존심을 버리고 싶진 않았어요 괜찮냐고 임마 가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빠하고 저도 저만 딱 남게 됐거든요 아빠가 편지 쓰고 왔어요 인지가 아빠가 미안하다 진짜 울뻔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고맙습니다 일단 바로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